이 자체가 아름다워 네 미술관처럼 너무 아름답더라고요. 마마 주십시오 무겁사옵니다. 그걸 알면서 왜 이걸 준비했니. 그래도 충정의 마음으로. 이거 선생님 무슨 나무야? 배롱나무. 색깔이 엄청 굽네요. 절에도 있고 절의 앞마당에도 있고 그런데 집에는 잘 안 심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도 있어. 저 하얀 것도 있어 백배콩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고시문중 산소에다가 심었는데 어마무시하게 자라있어. 사람은 갔는데 그냥 남아있더라고. 사람은 가셨는데 흔적이. 영화 회사 같아요. 우와. 우와. 이게 무슨 강이라고? 금강? 금강입니다. 아유 좋다. 그 금강에 직접 와보다는 감개가 무량하옵니다. 무량하옵니다. 여기 다 보이는구나. 여기가 공주의 원도심이 제일 잘 보이는 여기가 공산성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산성을 지을 때도 다 큰 수직인 거 다 보고. 그렇죠. 옛날 분들이. 여기서 다 보여야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렇죠. 들어오는 적을.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. 들어오는 적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.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. 이런 거. 여자 이순신 갔다옵니다. 마마 엄마. 지금 포스가 장난이 아니시옵니다. 여기는 이제 위에서 살폈으니 실제 저장거리로 가셔서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마 한번 살펴보시죠. 가시지요 마마. 다시 온 길을 내려가나요? 네. 좋아요.